조금 전에 끝난 펜트하우스 2 히든 룸에서 MC 신동엽이 펜트하우스 시즌3 1화 대본을 미리 보고 1화는 헤라 조각상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된다고 밝혔죠 전 시즌을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헤라 조각상에서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주연급 캐릭터의 사망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저는 펜트하우스 시즌3 1화의 충격적인 오프닝을 바로 주단태의 투신 자결로 예상합니다 물론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김순옥식의 다 보여주지 않고 의도적으로 일부만 보여주어 충격적인 사건의 내막을 한참 뒤에야 보여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저는 이 주단태의 투신 자결이 당연히 주단태가 의도한 그의 가짜 죽음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가 시즌3 1화에서 가짜로 그의 죽음을 꾸미는 이유는 뭐 하나밖에 없겠죠 바로 복수를 위해서 주단태는 자신을 배신하거나 망신을 준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 성격이고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현재 탈옥을 한 주단태에게 있어 복수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탈옥한 그를 쫓는 수사기관의 추적이겠죠 주단태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아예 원천적으로 없애버리기 위해 마치 그가 죽은 것으로 위장할 겁니다 그의 몸을 헤라펠리스 밖으로 던져 마치 보란듯이 조각상의 그의 시신을 걸어 그가 죽었다는 걸 온 세상에 알리겠죠 그런데 제가 이것은 위장이라고 했죠 당연히 가짜 자신을 걸어놓고 자신은 복수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시체는 누구일까요? 저는 이 시신의 정체가 바로 온주환일 거라 생각합니다 시즌2 마지막 화를 앞두고 온주환의 배역 이름이 공개되었는데요 온주환의 배역 이름은 준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온주환이 연기할 이 준기라는 배역의 성이 굳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기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아마 이 캐릭터의 풀네임은 백준기일 것이고 이 백준기라는 이름은 미스터 백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단태와 박군 이름일 겁니다 주단태를 연기하는 배우 엄기준과 배우 온주환은 프로필 상 키가 동일하고 몸무게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온주환 배우의 캐스팅 중 가장 큰 이유는 주단태를 연기하는 엄기준과 체격 조건이 거의 똑같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도 체격과 혈액형까지 주단태와 동일한 백준기의 얼굴을 심하게 훼손시킨 채로 주단태가 그의 시신을 헤라 팰리스 밖으로 던져 헤라 조각상에 걸어놓은 것이 발견되는 것이 펜트하우스 시즌3 1화의 충격적인 오프닝이 되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시즌3 1화의 오프닝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들의 예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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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